태국이 물이 엄청 건조해요. 머리가 너무 푸석푸석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버릴까 어떻게 할까 엄청 고민하다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머리를 중골선으로 하거든요.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용실이 있을까 했는데 사실 이거를 방콕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벼르고 벼르고 버르다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오늘 로컬 좀 로컬에서 유명한 미용실을 갈 것 같아요. 여긴데 여쭤봐야 될 것 같아. 사와디카. 다이마이카? 헤엘 다이마이카? 아직 오픈 안 한 것 같은데? 컨디셔닝? 아... 뭐라고 해야 되지? 디프 컨디셔닝 트리먼트? 컨디셔닝 트리먼트? 야야야. 루코 피카. 아니 아니 타오라이. 타오라이카. 컨디셔닝... 염... 너무 싼데? 세럼. 세럼? 아 약품에 따라 다르구나. 아니... 첼첼. 첼. 첼. 아니. 띠. 어니. 과. 어어. 어. 어. 너무 싼데? 응. 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 너무 맛있어. 이거 뭐야. 장난 아니야. 뭐해. 이렇게 부드러워. 엄청 부드러워졌어. 다만 맛을 들었나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귀신이다, 귀신. 귀신이다, 귀신. 엄청 부드러워졌어요. 귀신이다, 귀신이. 머리가 안 돼서 돌려. 사진 찍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 머리 보세요. 구글에 올라갈 것 같은데. 귀신이다, 귀신이. 찰랑찰랑거리는 액션도 찍었어.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년. 엄청 좋다. 마케팅은 이렇게 해야 돼. 오, 뭐야. 엄청나는데. 엄청나는데. 오, 마이 갓. 와우. 오. 슬로모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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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기분이 매우 좋잖아. 어? 시원하다, 오늘. 뭐 먹지? 여기 빵가게가 있더라고요. 뭔지 모르겠는데 맛있어 보이네. 여기 데이트 코스인가? 또 커플들이 모시네. 맛있겠다. 봐도 맛있겠다. 나 거삐 상 Chrysler 뭐가 맛있지? 네남 아랏에 아랏에 안esy one 아니 이것도 맛있겠대. 아이 nou 매일매일 거 라떼 Rouge 말공사 랍피 커플분이 내가 오니까 나갈 필요 of 머리 엄청 예쁘지 않나요? 아니 웬일이야. 기분 너무 좋아졌잖아? 머리 장난하네 이거. 미쳤어. 이러니까 헤어 모델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근데 얼굴 모델까지는 좀 부끄럽다. 귀엽다. 귀엽죠? 이건 빵인가 봐요. 란데까지 지금. 여자분 계속 사진 찍어주고 있는데 남자분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어떡하냐. 지쳤어 표정이. 같이 찍어야지 왜 혼자 찍지? 특이한 문화야. 저런 분 많이 봤거든요. 묻었다 묻었어. 남자분 아직도 사진 찍어내고 계시고 어떡하냐. 더우 죽겠는데 저 밖에서. 여자만 계속 찍네? 모델이신가? 지금 약간 크림을 뱉어내는 기분이죠? 오 대박. 크림만 먹어보자. 너무 맛있잖아. 오 마이 갓. 한입에 또 못 먹거든요. 입조맨이들은. 이거 밥 먹을 거예요. 이거 먹고. 안돼. 오 날씨 너무 좋아요. 오늘 코끼리를 보러 왔어야 되나? 오늘 코끼리를 보러 왔어야 되나? 뭐야 여기. 팥타이 찐맛집 같은데? 팥타이만 팔아 이거. 그냥 나 팥타이 먹을래. 여기 팥타이 왠지 맛있을 것 같아요. 끝이 않나요? 생긴 것부터 그냥 찐맛집이야. 왠지. 어? 이거 맛있대요. 한국사람 맛있다고 하면 진짜 맛있는 거야. 강한하다. 난 여기서 먹어야지. 여기서 먹어야지 나는. 팥타이 스몰, 미디엄, 오믈렛, 시림프. 근데 55W 밖에 안 한다고? 시림프? 시림프 120W? 어? 갑자기 안 좋은 기억이 생각나. 갑자기. 아오. 팥타이 끙. 팥타이 많이 가? 팥타이 많이 가. 너무 좋아. 이런 느낌 너무 좋아해요. 어마어마. 와 대박. 이렇게 옆에다가 재료를 주고 바로 만드시나봐요. 진짜 오래된 것 같아. 팥타이 밖에 안 팔아요. 나 이거 구글 검색한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왔어. 오. 그냥 막 넣어버려요. 역시 어머님의 손맛. 대박. 오. 냄새 장난 아니야. 흘려버렸다. 어. 물고기다. 우와. 근데 수조가 있어. 아무것도 없네. 근데.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어. 근데 보이나 봐. 무서운가 봐. 미안해. 눈을 왜 이렇게 깨끗하게 사니? 그 수촌가 뭔가 그런 거 있었지 않나? 커플인가? 얘네도. 귀엽다. 어 미안해 갈게. 몸살 치는 것 같아. 여기 지금 보니까. 사장님이 어느 오디션에서 상도 받으셨나봐. 상담요. 포참장 같은 거 이런 거 붙여있고. 앞에 햇볕이 너무 절 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얼굴이 다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시그맣게 나오는 것보다 낫잖아요. 여기가 맛있는 집인가 봐요. 핫타임만 하는 집이에요 일단. 여기 외국인 지금 한 명 계시고. 다 로컬 분들이시네요. 포장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가시네. 지금 딱 점심이 가니까. 제가 팁사마이와 안 좋은 인연이 있죠. 몇 번 갔는데 실패했어요. 유명세가 닭 아니니까. 다 라임 넣고 안 비볐지. 맛있어. 근데 맛있어. 새우를 어마어마하네. 새우 장난 아니에요. 나 이렇게 큰 새우 처음 봤어. 새우 뭐야 이거. 주먹 맛. 주먹 맛. 내 주먹보다 살짝 작지만 거의 주먹. 아니야 진짜 거의 주먹이야. 어떻게 해야 잘 보이는 거야.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아무튼 주먹 맛하다. 이거 입에 다 못 넣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이름이 뭐지? 이건 몰라요. 새우로 써있어요. 옆에 대장 사장님이. 어떻게 먹냐 쳐다보신가. 하면 이렇게. 카메라 켜놓고 먹는데 궁금하지? 이상하지? 이 정도면 120줄만에 괜찮아. 새우면 안 들어가면 45에서 50파트. 엄청 싼 거지? 저도 다 먹었어요. 120파트인데 진짜 이 정도는 이 정도 더 줘야 돼. 돈 더 줘야 되고 너무 맛있었고. 만족스러웠다. 아무튼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 스페셜 라이즈. 팟타이. 일로 오면 돼요. 머리봐. 지금 우리도 다 먹었습니다. 잠시만요. 믿고 가고. 우리한테. 도망치면. 92파트. 올라가고. 힝국이. 넉넉하며. 여기입니다. 차를 넘치는 뒤. 아 그런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정도로 많은 줄은 몰랐는데? 여기가. 인스타 끝판왕이죠? 화석을 느낄 수 있는 인스타 끝판왕인데요. 당기세요. 뭐야 이거. 너무 시원해. 모르겠어. 무슨 말이지? 일단 시키자. 사마리카. 커피를 가져올게요. 네. 그리고 브라우니. 장난 아닌데? 귀여워. 바로 출동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바야 뭐야. 대박인데? 술도 마실 수 있구나. 엔텔로캐니언. 엔텔로캐니언. 저는 엔텔로캐니언을 가봤단 말이죠. 엔텔로 갔다 온 사진은 제가 처음 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장난 아니야. 여기서 먹어도 되나? 근데 대만에 지나는데? 아 진짜. 여기 뭐야. 난 여기 앉아. 여기? 달 옆에? 저는 화성 돌에 앉는 거예요. 여기 책상 맞겠지? 대박이네. 근데 여기 뭐 앉을 수가 없어. 사진 찍느라 바빠가지고. 사진 포토조나 한가운데 앉아있네. 테이블이 앉아야겠다. 여기 안되겠다. 여기 앉아도 되는 거야? 뭐야 이거. 앉아도 되겠지? 오. 오 마이 갓. 제가 우주 좋아해요. 정말 좋아하거든요. 잘 모르지만. 어디로 가는 거지? 여기가 자세히 보니까 그 가족들이 이들을 데리고 이런거 보여주려고 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박인데요 이거?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나 장난 아닌데? 여기가 무슨 약간 테만파크 같아. 여기 날 잡고 다 놀러온 것 같아. 포토 스튜디오 같아요. 사람들 다. 아예 사진을 찍으러 온 거지. 나는 아니지. 이거 거의 뭐. 테마파크에요. 줄 서있어. 줄 서는 건 아닌데 아마 주말이 더 심하겠죠? 아령이 있더라고. 아령. 근데 이게 빛이 없어. 대박이죠? 귀엽네. 헬스장인 줄 알았어. 이런 건 괜찮긴 해. 괜찮은데 조금 어색하다. 우주선 안에 있는 거죠. 뭔지 모르겠어요. 대마 냄새라는 건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대마 냄새라. 아닌가? 요즘 커피가 이렇게 맛없게 생긴 건 처음 봤는데? 더티커피였는데요? 더티커피여서 맛없게 생긴 건가? 근데 여기 너무 조용해요. 조용히 해야 되는 게임하는 것 같아요. 더티커피인데 엄청 맛있네? 더티커피인데 맛있다. 생긴 건 무슨 흙탕을 퍼 온 것 같아. 맛이 없게 생겼어. 그리고 브라운일 하나 먹어볼게요. 브라운이 잘라주는데 처음 봤어요. 브라운이 많이 좋아. 이러면서 우주로 가서 가봐야지. 대박이죠? 어머. 이거 봐. 거의 포토 스튜디오야. 근데 이게 가까이서 보니까 별로네. 멀리서 봐야 우주 같네. 이거 인스타에서 잘 나올 수밖에 없어. 이 한 칸만 찍으니까. 이거 뭐야? 용암 둔출인가?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샵. 여기가 보면 너무 예뻐. 근데 약간 이렇게 돌아보면 뭔가 사진 찍으러 오는 스튜디오예요. 이거 뭐로 만든 거지? 이거 진짜 화성이 이런가? 공룡 박람회 같은 건 것 같다. 공룡 박람회. 여기도 테이블인가 봐. 여기 앉을까? 이거 돌 바닥. 이거 돌. 도움 의자라서 시원한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뒤에가. 그거 같아요. 롯데월드 가면. 그 열차 있잖아요. 이게 애매하게. 어머. 뭐야. 어머. 어머. 빠지잖아. 만지지 말아야겠다. 우주라도 술은 먹어야 되니까. 여기는 내가 앉아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앉으면 시원한데. 여기 앉을까? 근데 여기 앉잖아요. 여기 봐. 사람들이 막 와. 그래가지고. 프라이빗하게 먹을 수 없어. 근데 제가 술을 할 줄 알면. 저기 앉아서 술 한잔 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술 한잔 하면. 그렇죠? 아아. 3분 이상 있지 말래. 3분 이하로 있으래. 잘 만들긴 했다. 지금 이렇긴 하거든요. 전 또 여기 줄 서가지고. 사진 찍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어? 이 사진을 찍을까? 이 사진 재밌을 것 같은데? 우주의 기분을 찍는 건가? 120바트. 찍어보자. 120바트 갖고 와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안 가져가셨지? 별로였나? 이거 여기 붙여져 있는 거니까 뭐.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이거 이거. 찍어봐. 잠깐만 어떻게 하는 건데. 나 이거 처음 해보는데. 이거 태북에서 이런 거. 돈을 어디서 넣어야 되는데. 이거 봐. 아아. QR로 페이를 하는 거구나. 아아. 어. 어머 너무 빠른데? 아 너무 빠르잖아. 너무 빠르잖아. 이 북도 벌써 골라. 아니 이거 너무 빠르잖아. 이거 어떤 걸로 골라야 돼? 뭘로 골라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시간이 너무 짧아. 사진. 사진이 별른데요? 아 이것도 망했다. 그나마 이게 낫네요. 역시. 그나마 이게 나아요. 네네. 네. 우주에서 사진 찍었고요. 네. 연습을 엄청 해야 되는구나. 사진 찍은 연습. 뒤에서 사진 찍어서 사진 찍어줘요. 그나마 이거 하면 별로 안嫌고. 저한테 사진 찍어줘요. 데뷔의 사진 찍어서 사진 찍어줘요. 제가 사진 찍는 후 이제 어떤 것을 찍어주세요?